Привет! 픽믹믹믹믹 히핳 아 진짜 아 진짜 쓰레기장뒤지 어?살았다 살았다아 어 리즈 착해 마아주 마아주 으아아아아아!! 나이스아!! 야 리즈야 이거 몸세져 몸 내 저 이 새X야 몸! 몸! 나이스~~ 니가... 죽어 이 새X야 그냥 ㅋㅋ 까까까아아아아아아아이 자 따 이 멍청한 새X야 여기로 가야지 안뇨옹 안뇨옹 으어어억 니스님 미안합니다 당신을 당신을 버리는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합심해서 나가야되는데 저의 한치의 이기심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미안합니다 제너님 쟤네버리고 갱처이라 그럼 야! 야 너네 오인큐 아니야? 그러면 너네 중에서 너네 한명 버려야되잖아 이거 누가 버리게 누가 버리? 너 누가 버려짐? 야! 그럼 너네 어 너네 골라 알아서 상의해 단판 오인큐하자 친구 한명 버려 누구로 할래? 지목해 지목해 3 2 1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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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아 ㅋㅋ 아니 이 새X 너 친구들한테 맨날 쳐맞지 ㅋㅋ ㅋㅋ 맨날 쳐맞고 다니지 이 새X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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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리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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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리고 너네들이랑 듀오 안할거야 오인큐 ㅋㅋ ㅋㅋ 야 아리야 너 친구들이 너 버렸다 내가 너 너네 저 친구들 새끼를 너무한 새끼들이야 내가 알려준거다 그거 사실 너 야 아리 너 버림받았어 이 새X야 버림받았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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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